오늘 또 오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후보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급한 사장이 계셔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후보님 중에 한 분이신데 울산 남구갑에서 활동을 하셔서 후보로 나오셨던 전훈수 후보님 영상을 보내오셨거든요.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애청자 여러분. 울산 남구갑에서 싸웠던 전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없는 사정으로 이렇게 인사드린 점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토요일 중요한 일정이 포항 그리고 열린공감 일정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정말 단 하나의 남은 에너지가 없을 만큼 다 쏟아 부었던 그런 선거 운동 기간이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정말 달리고 달리고 달렸는데 결과가 아쉽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선언과 지지와 응원을 너무 많이 주신 여러분들께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단 하나의 에너지라도 받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줬던 선거였습니다. 지지하는 조직과 그리고 투표장에 직접 오는 조직은 다르다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조직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가동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했었습니다. 또한 정책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어 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부분들 반영을 해서 선거 운동 기간에라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이것들이 정치 효능감으로 이어지면서 바로 투표장에 여러분들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저의 좀 내실을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그런 뜻깊은 선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이제 휴업 중이었던 본업을 좀 시작하면서 동시에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지만 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하지 못했던 그런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꾸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싶고 그 다음에 2030을 포함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온 오프라인 모임들을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든다면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오늘 영입할 때 입었던 영입할 때 민주당에서 주셨던 이 점퍼를 입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멀리 전국에서 계시는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에 영광이었고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정성과 진심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도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열린국감TV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들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참 다 잘되는 잘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